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살, 흙이 사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궁도를 보시면 상당히 좁아서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수일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흙이 사는 방법 이쪽으로 집을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백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쳐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흙이 이렇게 둔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오궁도죠? 오궁도에요. 아 오궁도면은 이쪽에서 싸울까? 아이고 아저씨 왜 이러세요? 싸움이 됩니까? 아이고 하수들은 뭐가 하나가 죽으면 계속 옆에 것까지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상수들은 죽었으면은 둬 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고 다른 데를 둬요. 그러다 보면은 그거하고 또 연관이 돼서 또 나중에 이득을 보는 수가 생기는데 하수들은 끝까지 둬 가지고 죽었구나 확인한 다음에 손을 빼요. 그러면은 역전의 기회가 없습니다. 옆에 끝까지 다 망가 놓고 지금 이 기회가 있습니까? 이건 안되겠죠? 이렇게 뭐가 하나 죽으면은 옆에 끝까지 더 손해를 보면은 안됩니다. 그러면은 절대 기회가 없어요. 자 지금은 그러면은 이렇게 단수 치고 있는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치중하면요. 아주 간단하게 죽습니다. 여기 끊으면 네 이건 안되겠죠? 이 두 점 먹어선 될 일이 아닙니다. 뭐 이런 수? 네 이건 택도 없죠? 아 뭐 수가 될 것 같아도 안되네요. 음 이건 안되구요. 아 여기서 이쪽을 넓힌다? 이쪽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단수 치고서 이렇게 단수만 계속 치면 되겠네요. 네 안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는 방법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쪽에서 단수 치입니다. 여기서 치면은 집을 줄이는 것 같은데 100이 이어주면서 단수 가만히 이어주면서 나 잡아봐라 합니다. 그러면은 100이 요 놈 봐라 요놈 요렇게 저 치면은 어떻게 해요? 요렇게 나세요? 아 묘합니다. 예 묘하게 빅이 됐습니다. 살았죠? 그러면 여기서 치중수는 잡아버리니까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둔다. 그럼 이걸 따가지고 이건 흙이 더 잘 됐죠? 요 모양은 일단 빅이고 이거 안되겠습니다. 100이 그래서 흙 일로 두고 이렇게 있고 100이 잡으러 오면 요렇게 오르둬서 묘하게 빅으로 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5의 수 요소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흙이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